붉은 사막이요? 퍼러비스에서 나오는 그 검은 사막 아니니? 검은 사막은 그 속작이네 그 속작이네 그 속작이네 어디를 왜 하는거야? 사물이 다 좋은 게임인데 그 왜 이렇게 사는 모습이야 니니즈를 보면 니니즈보다는 낫다 이거 그래도 뽑기로 전설이 나오잖아 야 오우와 오우 링렅 잘 들어갔구나 퍼러비스 오우 였다 다 돌겨갖구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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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였다 오우 무서워 고지를 점령하라 고지를 점령하라 흑 제품들 고지를 마련 고지를 매우 고지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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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지 어 어 있어어 나와라 귀여워 뭔가 이렇다 할 게임이 없어요? 흐흫 못 쏘옹 그래 못 쏘옹 할만해요 오! 콩스타님 안녕하세요 뉴욕은 항상 끌게 북돈의 아! Kenny야! 뱃뱃뱃뱃 오케이 어디에 힐러가 살아있어 그냥 숨겨둔 뒤에 힐러가 살아있어 나이클 아 대단하다 여기도 여기도 야식 많이 뜨겁냐 여기도 도와야 안 돼 아 워어롯 고춧가루